하이만의 주부 김지미씨 아들이사 실장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미입니다 오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못 찾을래서 이미 눈을 세워라 이제 그만 따른 나로 갈 길 가추라 난 바쁘게 그만보고 왔더니 내 춤추얼 니가 다친 것 같구나 하여간 나만 춤추를 따라다니는 널 미워도 없는 날 미워도 새교만 넣은 노래를 가고 가면 나는 내가 이 길 가추라 해ly가 인디우스 세워라 해이가 인디우스 세워라 해이! 해이가 인디우스 세워라 해이가 인디우스 세워라 해이 지 env incluenti 따로따로 갈 길 가진다 앙덩이 힘들게 너를 따라왔더니 내 초춤을 그냥 가진다구나 하여간 땅받쳐서 좀 따라다니는 널 미워도 너머머머나 하고 미워 지금은 너머머머머리를 타고 나는 나는 내가 일을 가지라 내가 이래야 이 모습을 세워라 하여간 땅받쳐서 좀 따라다니는 널 미워도 너머머나 하고 미워 이제 그만 너머머머리를 타고 나는 나는 내가 일을 가지라 하여간 땅받쳐서 좀 따라다니는 너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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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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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